핑크렛 라이벌인가봐요? 어 그면은 그분들의 노래인거죠 정답! 정답! 김한선씨입니다 S.E.S S.E.S 겠죠 뭐 김한선 탈락 정답! 잠깐만요 김재희씨입니다 드림 컴 트루 어머 정답이에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시작 드림 컴스 트루 잠깐만요 드림 컴스 트루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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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누가 빨랐어요? 어머 어떡해 정답! 타임 타임 잠시만요 본 색지 여보세요 여기가 빨랐다고 애프터스쿨이 빨랐어요 화내시는거에요? 아니요 화내시는거에요 원래 부를때 좀 토이 커요 저한테 어이 여기요 아니 아니요 진짜 부를때 토이 좀 커요 우리 자카팀이 봤을때 애프터스쿨이 빨랐습니다 애프터스쿨 드림스 컴 트루 정답 정답 완전 귀여움 정답 질기 아껴왔던 작은 사랑도 이 somebody 슈퍼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갑니다 자 다음 문제 비교적 쉽습니다 힌트 주세요 둘리예요 정답 내가 봤을 때는 조세호 왔는데 느낌이 왔어요 너에게로 또다시 잡근 좋아요 진짜 똑똑하고 계세요 정답 김재인씨 정답을 쳤습니다 변진석 정답 희망상 아닙니다 희망상 아니에요 키만 빨랐어요 잠시만요 새들처럼 정답 아니 이 노래 성공을 하셔야 돼요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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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 따라가고싶어 성공! 에어프라이언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핸디형 다리미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액기 씨까지 갈아줘요 그냥 넣으면 주스돼요 그다음에 김치와 만두센트 참고로 김치는 장회장 김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품 홍삼 원액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거 이긴팀이 다 가져갑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다함께 차차차입니다 자 자유주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랑이라면 너무 높게 잡았구나 돌아서서 부르지 마라 눈물을 꺼둬다 주세요 내일은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거야 최영환 근심을 털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시즈 근심을 털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잊자 잊자 오늘만은 밀련을 버리자 레인업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함께 차차차 성공! 자 김완선 씨부터 시작을 합니다 김완선 씨부터 시작을 합니다 김완선 씨가 저 앞에 앞에 오세요 이제 김완선 씨부터 오세요 이진간 씨 가사는 차차차 두 번만 하면 되는데 아니 그걸 못하셨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예? 어? 아 저 화내는 거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공정하게 아니 왜냐면 차차차